작품을 보여주세요 네 뭐해 뭐해 자 10일 왜 그렇게 사셨어요 10월 잘 돕고 다녀라 건강해라 아프지 말거라 그렇게 매일 나에게 저의 자신이 부모님 그때 그게 뭐라고 왜 귀찮고 각자 알아 못했을까 시간 지나 참 후회됩니다 피곤 오일 따라 바람이 찬자 찬세 당신 손길 갔어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그댈 그려봅니다 보고싶어요 사랑의 일로 나의 하나 은혜 너무 보고싶어 외쳐봅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다 바쳐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신이의 평생 만점 사라지신 나의 부모님 오늘 오늘따라 넘어 보고싶습니다 하나 지고 둘 둘 셋 다 후회됩니다 오오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다 바쳐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신이의 평생 만점 사라지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넘어 보고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사실이의 평생 만점 사라지신 나의 부모님 지고 오늘따라 넘어 보고싶습니다 오오오 오늘 밤 꿈에 꼭 찾아와 주세요 네 자